안녕하세요. 미사역 월드문스턴의 열정맨 인사드립니다. 오늘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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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8월 21일 힐스테이트 미사역 입주가 시작됐습니다. 8월 2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입주가 시작됐는데요. 생각 이외로 오늘 사람이 많을 줄 알았더만 많이 없네요. 자 그러면 11블럭과 12블럭이 나눠져 있는데 제가 가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11블럭은 지금 이쪽에 부터 볼게요. 기존에 사전점검을 하루를 하고 사전점검이 이틀이 다 취소가 되면서 많이 못 보신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 저도 이제 11블럭 이쪽에 있는데 사전점검을 하지 않았거든요. 가장 궁금한 게 사전점검하고 키분출하고 차이점이 뭐냐 가장 궁금했어요. 오늘 오자마자 첫 번째로 저도 이제 물어봤는데 몇몇 모르신 분들이 계신데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무조건 키분출 되는 게 아니에요. 임시방문을 통해서 한번 체크를 하고 체크리스트가 제출한 사람들에 대해서 키분출이 가능합니다. 무조건 미방문 세대 임시라운지를 통해서 방문하고 체크리스트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11블럭과 12블럭 각각 방문해서 키분출해서 자주 보시면 되거든요. 지금 여기는 12블럭 앞에 나와 있습니다. 12블럭 앞에 나와 있고 12블럭이 여기 미방문 세대 임시라운지예요. 임시라운지와 키분출하고 반납하는 곳입니다. 보시겠죠? 그러면 11블럭은 이렇고 12블럭은 1255에 있어요. 1255에 있는 앞쪽 출구 쪽에 있는데 12블럭 같은 경우도 그쪽에서 임시방문을 한 다음에 키분출을 할 수가 있어요. 무조건 체크리스트가 먼저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 보셨다고 하면 관리센터 입주라운지 가셔서 잔금 납부하시고 중도금 납부하고 중도금은 상한영수증하고 잔금은 잔금 납부금 영수증 그리고 선수관리비 선수관리비 납부금 영수증은 관리실을 통해서 하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11블럭과 12블럭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한 곳에서 다 진행되는 게 아니라 별도로 11블럭은 12블럭 여기 보시죠? 11블럭 12블럭 키분출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입주라운지 앞에 가가지고 가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틀까지 미사용 별도로의 열정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첫날인데요. 지금 12블럭이 있습니다. 아까 앞서 11블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12블럭 2005에 오면 웰컴라운지 2005가 있습니다. 웰컴라운지의 주요 내용이 관리사무소가 있고 입주지원센터가 있어요. 관리사무소에는 관리비 해치납부 확인하는 곳이고 입주지원센터에는 잔금 납부와 영수입주증 발급 키분출 임시방문한 곳이에요. 자 그러면 저도 여기 11블럭 왔다가 앉으라는데 여기는 12블럭만 임시방문을 하고 키분출하는 곳입니다. 여기가 입주증 발급하신 거예요. 앞에서 출입자 인적사항을 기입하시고 입주 절차 안내물 보이시죠. 관리비 상원시 해치센터 키분출 쭉 들어가고 만약에 못보신 분들은 12블럭 관련해서 키분출 전에 항상 임시방문 라운지를 써야 돼요. 임시라운지를 통해서 체크리스트를 써야 됩니다. 자 가보실게요. 어떻게냐면 자 자 여기가 미방문 세대 임시라운지예요. 여기서 안보신 분들이 여기서 무조건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체크리스트를 작성한 사람만이 여기서 키분출이 가능한 거예요. 무조건 키분출을 먼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단 임시방문이 무조건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 다음에 키분출이 가능하다는 거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때까지 궁금하셨던 부분도 있겠지만 입주하기 위해 준비하시는 분들 전세 맞추신 분들 등등 잔금과 중도금 상한 산소관리비 예치금 등등 할 일이 많습니다. 신시티티 미사용 아주 미사일 명품단지라고 예상이 되는데 보이시죠? 입주까지 안전하게 해주시고 궁금하신 점은 언제나 미사용 월드분사의 열정면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미사용 월드분사의 열정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정면 화이팅! 월드분사 화이팅! 생요! 월드분사의 열정면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